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금리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 수익률. 그래서 장기 금리가 보통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변고가 일어나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아졌대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아니 그러면 정말 장기가 단기보다 높은 게 정상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고 왜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전에는 어땠던가? 어땠었나?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사를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 관한 저번 주 기사인데 3개월물과 10년물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대죠. 그래서 이게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230포인트가 떨어졌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런 경제 기사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자, 그러니까 이거 3개월짜리하고 10년짜리하고 이게 장기고, 이게 단기인데 원래는 이놈이 높아야 되는데 이놈이 3개월물이 10개월물보다 더 높아졌다는 거죠? 자, 근데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댑니다. 저번 주에,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기준금리보다 밑돌았다 그러니까 3년물짜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낮아졌다는 거죠. 이게 왜 선생님 역전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나세요? 우리 전에 앞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 기준금리는 이게 며칠짜리냐면 환매채권부라고 그랬죠? 환매채권 7일물짜리예요. 그러니까 7일짜리하고 3년짜리하고 어떤 게 더 길어요? 3년짜리가 더 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준금리보다는 보통은 3년물짜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밑돈대잖아요. 기준금리보다 더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기준금리를 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3년물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좀 다 듣고 이걸 봐야 돼요. 다시.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제가 경제기사 읽기 지금 계속 매주마다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6번, 7번에 보면 채권과 이자율이란 그런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진짜 자세하고 친절하게 해드렸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럼 제가 오늘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서로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이자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역의 관계도 성립해요. 이자율이 내려가면 채권 가격 올라가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 내려갑니다.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 서로 반비례 관계.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채권이란 것은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라 그래요. 100억짜리 채권을 발행하면서 10%의 액면 이자로 만기 2년의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매년마다 10%의 이자를 이 기업이 돈 빌리면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억 빌렸으니까 10억씩 주겠죠. 10억씩. 그리고 2년 후에는 원금까지 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우리가 여태껏 뭐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 이자율이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하는 그 이자가 이 액면 이자. 채권할 때 나 2년 동안 10%씩 줄게 한 액면 이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자를 얘기하냐면 시장의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혼동하시더라고. 우리 앞에서 본 내용들 있죠. 뭐 여기 지금 3년물 금리가 오르고 내린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이 금리가 이 기업이 주겠다고 하니까 국공채면 국가가 주겠다고 하는 이 액면 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자를 얘기하는 거냐면 시장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자 2년 만기라고 해서 2년 동안 들고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액면 가격과 액면 이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이자율이 액면 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채권 가격이라고 했던 게 요 액면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 이자율이 10%였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할 때 10%로 처음에 내놓잖아요. 그런데 시장 이자율을 이렇게 5%로 하락을 하게 되면 자세한 내용은 그때 했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시장 이자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원래 액면 가격이 100억이었던 채권 가격이 102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하락하니까 가격이 100억에서 102억으로 상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자율 이 이자율을 채권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자와 채권 가격은 서로 반비례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 아니 뭐 필요 없어. 그냥 결론. 이자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결론이 이거예요. 결국 결론. 경제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죠. 그러면 채권은 안전 자산이잖아요. 특히 미국이 발행한 10년물이라든가 미국이 발행한 채권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 자산이라고 쳐요. 왜냐하면 미국이 돈 띄워 먹을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아까 이자율은 채권의 반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수익률. 이자율이 사실 아까 채권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락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반대로 경제에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 자산인 채권에다가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자가 되게 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위험한 자산들 주식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있던 채권을 다 팔아버립니다. 팔고 어떻게? 그 돈 가지고 더 위험 자산의 주식 같은 데 투자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팔려 그래.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고 채권 수익률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얘기보다 뭐 얘기 볼 거냐면 이 얘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단기 역전 현상은 이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보기 전에 기본 지식인데 사실 이것만 이해하면 오늘 배울 내용은 되게 간단하고 쉬워요. 그런데 이거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권이라고 그러면 자꾸 헷갈린 이유가 수익률이라고도 그리고 이자율이라도 그리고 액면이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아까 얘기했던 게 액면이자 그거 아니에요. 액면이자가 아니라 실제 이 채권 수익률과 이자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발행시장이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익률과 이자율을 얘기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시라고 아셨죠? 그런데 결론은 아무튼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알아도 사실 들을 수 있어요. 자, 봐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드커브라고 하는데 이거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볼 거예요. 자,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2018년이에요. 2018년 하루에 3연물짜리와 채권이에요. 1연물, 5연물, 그 다음에 10연물짜리의 수익률을 딱 한 번 사진을 찍어봤어. 그러니까 이건 다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한 동일한데 뭐만 틀려요? 만기만 다른, 만기만 다른 이런 채권들의 수익률을 비교해봤더니 보세요. 만기가 짧을수록 3개월짜리는 한 0.5 정도 되죠. 수익률이. 그런데 이것보다 긴 1연물은 0.5보다 좀 더 긴 1% 정도 돼요. 이자가, 그죠? 그 다음에 5연물짜리는 더, 더 크네. 그래서 한 뭐, 한 1.5에서 2 사이 이렇게 되고 10연물은 이자가 더 크죠. 그리고 지금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 오, 만기가 클수록, 즉 그러니까 만기가 길수록, 장기일수록 더 이자율이 더 높네, 그죠? 이게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수익률 곡선을 탁 어떤 한 날짜에 찍어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은 정상인데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또 우리 경제학자들은 깐깐하잖아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왜 정상일까? 이런 이론들이 막 나옵니다. 왜 장기가 단기보다 더 이게 이자율이 높아야 되지? 여러분들은 그럼 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 이유가 맞습니다. 뭔지 여러분들이 구체화해서 말은 못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어떤 생각했는지 제가 알려드릴까? 자, 봐봐요. 투자자들은, 채권 투자자들은 장기 채권보다 단기 채권을 선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왜 투자자가 장기보다 단기를 선호하냐면 자, 3개월물짜리하고 10년짜리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 있으면 쓰고 싶어요? 아니면 이거 10년 동안 참았다가 안 쓰고 싶어요. 그치? 돈, 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돈이 있으면 빨리 쓰고 싶잖아요. 빨리 써가지고 이렇게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잖아. 막, 나 10년 동안 남한테 빌려주고 이거 참았다가 내가 나중에 10년 있다가 정말 난 돈 쓰는 짜릿한 쾌감을 느낄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그쵸?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10년짜리, 10년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3개월 빌려줘가지고 원금 딱 받아서 어, 이제 3개월 기다리니까 이자까지 나왔네. 원금까지 다 받았네. 우리 이 돈 가지고 버닝썬 가서 한번 불태워볼까? 어, 그래서 사람들이 돈 쓰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10년 동안 막 기다리는 것보다. 그쵸? 그러니까 빨리, 빨리 빌려주고 빨리 받아서 불태우러 가고 싶은 거야. 돈을 빨리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장 원시적으로 얘기하면 왜 10년 물짜리를 더 이자를 많이 주냐면 수익률이 높아야 되냐면 돈을 오래 빌려주는 사람들은 그 10년 동안 돈이 묶여 있어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야, 너 10년 동안이나 돈 못 써야 돼? 아휴, 고생한다 하고 수고비를 더 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경제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그 장기간 동안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다.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아,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보다는 빌려주는 사람이 더 적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가장 본능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10년 동안 참아야 되니까 돈 쓰는 걸, 돈이 10년 동안 묶여서 참아야 되니까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더 많이 줘야지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조금만, 한 3개월만 참았다가 돈 쓰면 되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덜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고비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지. 이게 가장 원시적이고 쉬운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있죠. 이거를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게 경제학자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라고 해요. 이게. 이렇게까지 어렵게 이름 붙여놓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무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장기와 단기 중에서 투자자가 단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더 적, 수익률 이자율이 더 낮고 장기는 높다. 이겁니다. 이거를 진짜 좀 무식하게 제 방식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왜 우하향하는지 밝히는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이게 인기 있고 가장 납득할 만한 그런 이론으로 불리는 건데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돈 쓰고 싶어하기 때문에 돈 쓰는 거 오래 참으면 병날 것 같으니까 수고했다고 돈 더 준다. 길수록.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 누가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시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변 어떤 사람들이 아니 왜 장기가 단기보다 더 수익률이 높아야 돼?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점잖게 아 그런 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의해서 말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게 낫지. 돈을 사람이 빨리 쓰고 싶어 하니까 오래 묶여 있으면 막 이따는 식으로 설명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경제학적 이론에서도 단기보다 장기가 수익률이 높은 것이 더 정상이다. 이런 이론까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만약에 이게 정상이라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비교할 게 뭐냐면 여기 3개월짜리하고 10년짜리 있잖아요. 이 두 개만 띄어다가 시간의 흐름으로 그래프를 쫙 그렸을 때 만약에 장기가 단기보다 정상이라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 빨간색이 3개월짜리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10년짜리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시간의 흐름이 예컨대 70년도, 72년도 쭉 이렇게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수익률을 쭉 한번 관찰을 해보면 보세요. 서로 뭐 이 수익률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지만 10년짜리가 3개월짜리보다는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이게 이상적이란 얘기예요. 수익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지 정상익원을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요구 그린 거는 그냥 제가 그린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정상익원을 실제로는 이게 이제 실제로 정말 미국 그 10년짜리하고 10년짜리하고 3개월짜리의 그 도표를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보면 뭐 인테레스틱 레이트라고 안 그러고 매추어리티 레이트라고 그러죠. 요게 만기 수익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금리. 자 그러면 파란색이 10년짜리고 빨간색이 3개월짜리인데 이게 언제부터 지금 가냐면 한 80년도부터 쭉 나오는 그래프거든요. 근데 보세요. 85년도부터 쭉 보면 대충 큰 추세를 보면 10년짜리가 빨간색보다 보통 위에 있는 게 훨씬 많죠. 그런데 언제 한 몇 군데 정도 봤더니 이게 역전이 일어났어요. 이게 한 몇 번 일어나냐면 지금 요 앞에도 몇 개가 나와 있는데 미국 역사상 50년대 이후에 9번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중에서 8번이 큰 병고가 일어났답니다. 금융위기가 온다던가 그러니까 9번이 있었는데 금리 역전 현상이 9번이 있었는데 무려 8번이나 큰 사고가 터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떠는 거야. 아 이거 또 이거 역전 현상 했는데 또 이거 괜히 투자했다가 피 보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제 떠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 85년 전에 거는 무시하고 어떤 사건들이 터졌나만 좀 볼까요? 이때 어 80년도 후반 90년도에 미국의 저축 대부조합 위기라는 그런 이제 금융 어 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여러분도 좀 알텐데 닷컴보블 미국에서 옛날에 닷컴보블 한번 터진 적이 있었어요. 2000년대 90년대 2000년대 요쯤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최근이죠. 가장 유명하고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이때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사고들이 터지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터지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봐봐요. 지금 요게 엊그제 엊그제 지금 다시 여기서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역전 됐어 벌써 요기 그래서 자 사람들이 떠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런 역전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왜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보세요. 역전 현상의 원인은 경기가 안 좋아질 것 예상한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제가 도표에 제일 앞에 본 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자산을 선언하죠. 안전자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아 이거 안 좋을 건데 라는 걸 장기적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걸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장기 채권을 막 삽니다. 그러면 10년물짜리 채권의 가격은 오르겠죠. 채권 가격이 오르면 그거와 반비례하는 수익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이 계속 떨어져서 3개월짜리보다 더 낮아지게 된 거죠. 또 하나의 원인은요. 이것과 유사한데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예상하니까 기업이 돈을 안 빌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돈을 기업이 빌렸으면 장기이자가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때 기계설비를 사거나 어떤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건데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단기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장기로 돈을 빌려요. 그래서 기업에 어떤 투자할 때 지침이 되는 게 장기금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업도 경기가 안 좋아질 거를 예상하니까 돈을 빌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 돌죠. 그러니까 다들 뭘 사는 거야? 안전자산을 사게 돼서 10년짜리가 장기금리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경제의 주체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암시가 있으면 실제로 경제는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 좋아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역전현상의 원인과 그 다음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투자자들이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기사에서 기사 읽을 때 보세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왜 그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국고채 3연물 금리가 내려가죠? 요거를 좀 친절하게 만약에 기사를 썼으면 좀 중간에 있는 내용이 생략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른 채권들 3연물이건 5연물이건 10연물이건 간에 다른 채권들도 다 금리 즉 수익률이 수익률이 낮아진다고 다 예상하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를 예상하는 거랑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런 채권 수익률이 낮아질 걸 예상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걸 예상한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채권을 많이 산대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은 내려가는 거야. 언제까지? 기준금률 보다 더 낮아졌대요. 이런 것은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면서 사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도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채권을 많이 사들이겠죠. 이런저런 이유가 복합되어 있는데 거기다 같은 가뜩이나 사람들이 위험해져요. 위험하면 이거 경기가 계속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해서 안전자산 3연물짜리 막 사고 있는데 가뜩이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류를 낮춘다고 그래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오를 거를 예상한다는 것이잖아요. 더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률 밑돌 정도로 채권을 많이 수요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이건 한국이건 간에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전쟁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경기 집으로는 계속 좋다고 나오지만 그게 거품이라는 그 주장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채권시장에서 수익률을 보면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전에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일어났을 때 안 좋은 일이 9번 중에 8번 안 좋은 일이 생겼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배운 장단기 금리 현상이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말씀드렸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에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전현상만 공부하지 말고 이왕 좀 아시는 김에 왜 그러면 장기가 단기보다 높은 게 정상이지 하는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 있죠?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상식에 훨씬 더 풍부하게 더 많아지실 겁니다. 아셨죠? 다음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